여기가 다 바다야? 여기가 바다야. 뭐야 저거? 우와! 저거 봐요! 아빠!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네. 우와... 나는 안 무서울 거 같아. 넌 안 무서울 거 같아? 그럼 서준이가 먼저 한번 해볼까? 아기들 나이는 제한 없죠? 그래요? 3살 어린이들 혼자 많이 타고. 3살이 혼자 탄다고요? 3살이 혼자 탄다. 3살짜리가 혼자 탔대. 올라가 보자. 바빠랑 같이 탈게요. 어른도 무서운데 서준이 정말 용감하다. 우리 이름이 뭐예요? 이서준. 이서준? 네. 자 우리 서준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서원이야! 이서원이야! 서준아! 서준아! 서준이가 서운이 사랑한대! 아빠 웃어요. 아기 살인 사이에 뭐인지 알 수 있어. 다리를 안 무서울 거 같아. 넌 안 무서울 거 같아? 됐다. 서준아. 서준아. 다리 더 옳지. 서준아. 됐어. 다리 더 옳지. 안 무서울 거 같아. 안 무서울 거 같아. 아빠! 안 무서울 거 같아. 안 무서울 거 같아. 안 무서울 거 같아. 안녕하세요. 안 무서울 거 같아. 시원아. 무거워! 잡아, 잡아. 우와! 여기 올라오실게요. 잘 하세요. 자. 잘 하세요. 못 써봤어요? 못 써봤어요? 사원님은 사원님은 일단 내가 가보고 결정할게 너 울었어? 알았어, 너 여기서 기다려 서준이는 알았어, 용기 파이팅 아빠도 채우고 잘했어요 사원아 아빠 타는 거 보니깐 어땠어? 사원아, 탄까? 마음속에서 용기가 안 나와? 한 살 더 먹으면 용기 꺼낼 수 있을까? 몇 살 더 먹으면 용기 꺼낼 수 있을까? 120 120살? 120살까지 살게? 서준이 지금 아직 건너편에 있지, 서준이 다 갈까? 서준이는 이거 타고 가자 좋아? 옳지 올라가자 용기를 꺼낸 이서 건강합니다 너 타고 또 타서 그러지 마 괜히 재밌어서 알았지? 자, 우리 유인수 씨가 예 애기를 안으로 안고 올라갑니다 자 아빠 화이팅 사원님도 화이팅 자, 우리 출발할 거예요 네 서원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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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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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아 조심히 올라오실게요 올라오세요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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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여? 꽃으로서 물이 나오잖아. 동상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서준이. 한편 점심 준비가 한창 했다. 오늘의 메뉴는 시골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가마솥 삼계탕. 이제 웬만한 요리는 척척인데요.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여. 낙지 잡으셨어요? 네. 얘 돌돌이에요? 얘 돌돌이에요? 돌돌이 아니. 낙지. 돌돌이. 낙지 엄마 아빠가 와서 데려갔나 봐. 오랜만에 너의 일을 오고. 누나니. 네? 거기 바다 가면 낙지 대양으로 돌돌이 있나요? 누가 돌돌이 때리고 대양으로 보더니. 얘는 돌돌이가 아닌 것 같아. 울루아 다시 지내야 돼. 빨리 지내야 돼. 잘 지내고 있어. 너 여기는 빨리 나와. 잘 지내고 있지. 울루다 보고 싶어. 울루다. 어디 있냐. 울루다. 울루다. 이건 왜 commodity teens 장난 among their children. 不是 a child ABOUT BONI habt 안도 그가. 살리다보다는 유리 prácturство. 특히 의사하고 물론 말하는 게 ecc. 이 두 번째래요. 만약 condemned Bose 가져 workload, 니가 뭐였다? 봐봐, 봐봐 엘씨 어디예요? 엘씨 어디예요? 엘씨 어디예요? 우리 이비유 그라요 우리 이비유 그라요 엘씨 어디예요? 병아리구나 네 서울 어디서 왔냐 병아지 집 우유래요? 어디, 한아버지하고 보자 보자 어디서 얻었냐, 병아리 병아리다 키에도 안 났어요 병아리에 태어나도 돼요? 병아리에 태어나도 돼요? 병아리에 태어나도 돼요? 안 키워 안 키워 이놈 많이 키워라 안는 가세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준지 할게 까마. 까마귀 까마귀 activities 애비 ot Repeat 아빠 아빠가 왔으로 뭐하고 왔어? 병아리 데리고 왔는데 병아리? 병아리 한 명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왔는데 바로 깼지? 이거 왜 데리고 왔어? 엄마 잃어버렸어 엄마 잃어버렸어 병아리가? 우리 삼계탕 먹어도 큰일 났네 이거 이름이 뭐야? 까마귀 까마귀야? 병아리한테 까마귀라고 하면 어떻게 해 너무 까마귀 까마귀야 그래? 까마귀가 까마귀야 다준아 어 이거 까마귀야 너 슬리퍼 신고 병아리 오늘 까마귀가 없는데 너 왜 이렇게 빨라 너 어 어 아픈 것 같아 이렇게 살려간네 알았어 아빠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럼 내가 이름 까마귀야 지었어 이름을 까마귀라고 줬대 이름을 까마귀라고 줬대 이랬다 까마귀야 내 집이 어디지? 얘기한다 좋은가? 서준이가 계속 떠돈대 여기가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기 집에서 나온 거 같아 너희들이 집 찾아주고 와 사장님 얘 집은 어디에요? 동아리집 저희가 데려왔는데 어딘지 아세요? 저는 이 병아리가 좋아요 김상문씨 할아버지라고 이런 거 똑같은 거 많이 있거든? 그 집의 병아리 같아 김상문 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여기 여기 김상문 할아버지 맞아요? 할아버지 정아리집이다 너네 집 맞아? 김상문 할아버지 김상문 할아버지 김상문 할아버지 김상문 할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병아리 맞아요? 우리 병아리 맞다 까만 거 허리가 병아리 찾았어요 고맙다 우리 병아리 어디에 잡아왔어 고맙다 왜 집에 왔어요? 몰라 쥐가 나와서 나가버렸어 어떻게 나가버렸어? 쥐가 죽어서 구멍으로 나가버렸어 어디 어디가 그래서 허벅지가 이렇게 쨉매 놨어 구멍으로 구멍으로 니가 넣어줘 아이고 귀여워요 응 집 장아리 집 나가서 한초 삽고등 했어 장아리집 장아리 한 마리 데려가도 돼요? 서울 가문까지 가면 죽어버려 어미가 없음께 가져가면 죽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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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하지 않아? 불쌍해 불쌍해 불쌍하지? 이 형아 잘 있어 잘 있어 잘 있어 자, 병아리 잘 쏘는다 건강아리 잘 쏘는다 건강아리 잘 쏘는다 건강아리 잘 쏘는다 건강아리 잘 쏘는다 여기 음식 아, 네 이게 여수에 유명한 음식들이거든요 아, 갓김치예요? 네 네 드셔보시라고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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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점심쌍이 아니라 마을 잔치 아니야? 허준아 애연하고 왔어 일로와, 맘마 먹자 밥 자, 백숙 하나씩 들어봐 뜯어 뜯어봐 그렇지 이야, 이게 셋이 있다가 둘이 없어져도 모른다는 그 맛 아니에요 아 맛있지? 이거 말이야 고기 고기 이거 먹겠다고? 이거 먹겠다고? 뭔데? 이거 홍어 아니에요? 어떡해 이거 이름 뭔지 알아? 몰라요 홍어 홍어 무슨 냄새나? 홍어 한번 먹어봐 무슨 냄새나? 알, 냄새 알, 냄새 알, 냄새 생애 최초로 홍어에 대전하는 서준이 괜찮을까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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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 분 야, 야, 야 너 이거 먹을 수 있겠어? 괜찮아? 우와 나 어렸을 때 몸 아파 아닌데, 너 못 먹어봤는데 이거 나 엄청 재고 있어 너 아빠도 못 먹는데? 나 우리 친구 우와 이거 놓고 어떻게 먹어? 내놓으라 하는 별들이 있는 이곳에 미래의 샛별들이 떴다 티아나 한수대가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안녕 안녕 바로 샤인이의 민호삼촌을 만나기 위해서였군요 안녕 안녕 일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원래 이동국 형님 굉장한 팬이었고 제가 마침 집이 설아수와 대박의 집이랑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연이 돼서 몇 번 보게 되면서 설아수와 대박이를 사랑하게 되었죠 아이들을 보러 종종 집으로 놀러왔던 민호삼촌 설아수와가 굉장히 춤과 노래에 대해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아무래도 어렸을 때 그런 게 경험하는 게 중요하니까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회사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민호삼촌 덕에 오늘 하루 최연수 연습생이 된 설수대 아이돌의 필 스포츠 연습은 물론 걸그룹 안무 완전 정복까지 그치 그치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대박이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고를까? 이거 삼촌 케이크도 있다 여기 알아? 이거 삼촌 케이크도 있다 여기 삼촌 케이크 있는 거 알아? 네 그러면 그것도 한번 같이 먹어볼까? 네 삼촌 케이크 할 사람 손 오 대박이? 오 알았어 대박이에요 아 핑크색 나는 어 나 초코색 초코색 초코색? 저희 컵케이크 초콜렛 맛 핑크색 그리고 제거 그리고 마실 거는 밀크쉐이크로 세 개 주세요 네 네 이거 누가 들고 갈까요? 네 그래? 꽉이 꽉이 꽉이도 들고 가고 싶어? 자 서울아 천천히 천천히 무거워요? 아니 꽉 잡아 자 수아빠도 여기 있고 꽉이 자 꽉이 포크 자 가자 조심 꽉 잡아야지 꽉 잡아야지 조심조심 조심조심 좋아야 조심 안경 떨어지겠다 이거 쓸까요 벗을까요? 벗어 알겠다 어이구 어이구 떨어뜨렸다 괜찮아 이거 대박이 조심해서 자 가자 조심 조심 잘 봐야지 저기 앉을까? 예쁘다 저기 끝에 예쁘지? 그치? 예쁘다 이야 설화가 핑크색 좋아하지 않나요? 핑크색 좋아하는 데다 소아도 좋아해요? 응 대박이 어디 하십니까? 어디 하십니까? 이게 여기 삼촌 얼굴이 있다? 이거 삼촌이다? 아니잖아 택방이잖아 진짜 이거 윈모라고 써있어 삼촌 이름이야 삼촌이 샤이니라는 팀이거든요 샤이니빵 자 시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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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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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안이 말고 샤이니 자 대박이야 어이구 자 아 어때? 시안이 말고 샤이니빵인데 달콤해요 달콤해요 달콤해요? 네 어? 주는거야 삼촌? 아 음 음 음 달콤해요 음 진짜 달콤하다 음 어? 여기 좀 묻었다 한 개 더 줄거야? 음 한 좀 주세요 아 한 좀 주세요 아 이거 다 끌고 이거 다 끌고 이거 다 끌고 이거 한 줄거야? 대박이? 너무너무너무 큰데 너무 커요 대박이 너무 커 근데 어딘가를 자꾸 바라보는 대박이 뭘 보고 있는거니? 이거 어? 그거 할 수 있어? 하고 싶어요? 오 잘 할 수 있어? 대박이? 진짜? 응 삼촌이 선물 준비했다 짠 모자도 입고 옷도 있지요 한번 입어볼까요? 그래 자 안에서 입자 대박이는 남자니까 누나 여자니까 여기를 들어갔어 대박아 이거 삼촌이랑 잘할까? 우와 이거 삼촌이랑 가려 볼까? 우와 우와 다 됐다 빨리 찍자, 생필, 하채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누구야? 어, 삼촌 어, 삼촌? 어, 삼촌? 삼촌 나오나 한번 찾아봐봐 쏙 오케이 빡이 할 수 있지 이야, 팔 쏙 다 됐다 도둑 오, 삼촌 빡이 가방, 빡이도 가방매야지 이야, 이게 공황 패션이에요, 공황 패션 알아요 오, 이야 이렇게 입으니까 진짜 아이돌 같은데요 그룹 결정해도 되겠다 잘해요 좋지 좋아 좋다, 대박이 대박이에요 오케이, 잘했어 우리는 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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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탈수 탈수 팔짝 끌어야지 하나, 둘, 셋 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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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빠랑 한번 통화해볼까? 아빠다, 아빠다 아빠 아빠, 빨리 와 아빠, 뭐하지 아빠는 거기 못 가 아빠는 거기 가면 큰일나 지금 저랑 세트로 다같이 옷 입었어요 모자요 모자 두셨어? 네 네 지노 씨 걔네들이 잘하지도 못 하는데 좋아하기만 하니까 한참에 애들 봐주시기 네 몇살 때부터 하시죠? 저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요 오늘 연습생으로 들으면 최연서 연습생이인데 완전 최연서죠, 지금 이스만 선생님한테 말씀 드려볼까요? 오디션으로 어떻게. 나는 애들이 빨리 꿈을 접었으면 좋겠어. 나는 애들이 빨리 꿈을 접었으면 좋겠어. 그거 해보자. 수 아야 수 아야 수 아야. 와 좋다. 띠 빨게요 띠 빨게요 우리 다 끄네요. 인사는 완전 아이돌인데. 꼭이에요 꼭이에요. 아빠 화이팅. 그래도 민호 삼촌이랑 저한테 몇 번 봐서 아이들이 민호 삼촌을 잘 따르네. 여기 녹음실이에요 녹음실 노래 부르러. 와 SM 여기 지금 진짜 실제로 실제로 이 가수분들이 여기서 녹음하시는 거예요. 엑소 뭐 다 한대요. 가수들이 하는 건 다 하고 다니는데. 얘네들 진짜 이런다고 막 가수 한다고 막 그러는 건 아니겠지. MI 주세요. 대게는 그냥 먹으면 내가 아파요. 닭이 났어요. 이거 녹음해보고 밖에서 한번 들어보자. 나 좀 떨려요. 배박아 들려요? 마저이 들린다. 설아야 수아야 들려? 네. 상춘이 씨앗 불러줄게요. 네. 파이팅. 파이팅. 뿌리고 꼭꼭 물을 주워줘. 하룻밤 이틀밤 쉿 쉿 쉿.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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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싹이 났어요. 박수. 잘 들려요 밖에서? 네. 이거 여기 와서 해볼 사람 손? 네. 오케이. 그러면 설아 수아 대박 이리로 들어오세요. 자신감들은 최고야 자신감들은. 이거 포기하라고 보냈더니. 자 이거 녹음해보고 밖에서 한번 들어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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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물을 주워줘. 삶이 났어요. 삶이 나 린 쌋. 삶이 났어요. 나한테 비해서 그런가? 삶이 났어 요. 한 명씩 하면 차례대로 자, 됐다 꾹꾹 한 명씩 두 명씩 대게 내 영혼은 내가 아파요 어느 가지 어느 가지 맛있다고 대게 내 영혼은 내가 우아기 버그만 우아기 버그만 빼가보요. 자, 대박이 잘해. 드디어 돌아온 대박이 차례. 과연 실력은 어떨까요? 대박이 잘할 수 있어, 웃어? 있다. 있다? 알았어. 건너야 돼. 그거 먼저 할까? 건너가는 길 먼저 할까? 응, 여기 서고. 자, 건너가는 길 불러보자. 시작! 건너가는 길을 건너는 길을 거고 안 돼요 거고 안 돼요 거고 안 돼요 신호등이 없는 거고 안 돼 뛰어도 안 돼요 뛰어도 안 돼요 건너가야 돼 박수 자, 그러면 대박이 이제 목 풀었으니까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줄까요? 응 얼마 뒤가 또 이동국 형님 생일이라고 들어서 또 제가 굉장히 팬이고 뭔가 선물을 준비할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생일 노래를 선물해 드리면 어떨까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사랑하는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잘했어요. 입니다. 아 이거 감동이다 야 감동이야 아 이거 감동이다 야 감동이야 아 이리와 뭐야 아 이거 어 이거네 아 진짜 와 감동 감동 아빠 생일 축하해요 설아랑 수아랑 대박이랑 삼촌이 사랑해요 아빠 축구뻥 잘하세요 보고싶어요 고마워 빠빠 뽀뽀 고마워요 생일 축하해요 노래 불러주세요 아빠한테 시작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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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얘들 사랑하는 아빠 축하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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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지? 잘 잤어? 지금 통기 안 좋으니까 이거 좀 키고 아침에 네 목소리 듣고 일어나니까 어때? 기분 좋지? 이번에 다른 목소리를 해볼까? 야 너 지금 너 지금 목소리가 조리디 같아 조리디 뭐야 박수 박수 뭐 할까? 여기 지금 축제 축제인데 박수 축제 분위기인데 고구마 너 혼자 먹을 수 있어? 아빠 지금 다른 거 준비했으니까 잠깐 먹고 있어 이제 숟가락질도 척척인가요? 역시 아직은 손이 더 편할 때죠 어떻게 양쪽으로 먹으면 어떡해 새로운 맛에 눈뜬 윌리엄을 위해 쌤 아빠가 준비한 특식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다음 메뉴 호박 과연 무슨 맛일까? 오 맥클맥클한가? 무슨 느낌이야? 뭐야? 에헤이 가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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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너 지금 이거 봤지? 브로콜리 너 지금 작은 나무 먹고 있어 나무처럼 생겼잖아 아하하하하하 어? 뭐야? 어이야 뭐야? 어? 뭐? 어이야? 어? 뭐야? 어이야 뭐야? 그거 뭐야? 밖으로 뱉었어? 윌리엄 아빠가 설마 저건 네몬? 사실 윌리엄의 신세계 임무는 에바 이모네사였는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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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신맛의 끝판왕의 도전 이범 로콜리 부끄러워 엄청 시지?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야? 너 왜 계속 먹지 그럼? 이벙 야 이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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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 형아도 이맘때쯤 경험했던 레몬의 짜릿함. 그리고 로이 누나도 아찔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윌리엄은? 좀 고통스럽지? 아니, 그러지 마. 왜, 왜, 왜? 눈 만지지 마, 눈 만지지 마. 이거? 이거? 어머, 애기가 저렇게 레몬 좋아하는 거 처음 봐요. 어머, 애기들이 먹다 마는데. 너 분명히 나한테 원하다고 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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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박수 질리는 아니야. 이거 너 절 경험이야. 맛있었어? 겨울 신발은 좀 빼자. 아빠 신발 크지? 아빠 신발 팔지 말고 아야야야. 아빠 겨울 신발이잖아. 그럴 때 와야야. 내 얘기 했잖아. 밟지 말라고. 뭐, 일로? 아이, 손 누르는 거 아니야. 밟는 거야. 나 한 번 신어 볼래? 오케이. 한 발, 한 발, 한 발씩, 한 발씩. 창 마시는 윌리엄! 넘버 원. 장마시는 윌리엄 박수 박수 잘 됐다 이제 아빠 신을 수 있으니까 갑시다 얘들아 야야 누가 누구를 산책시키는 거야 야 여기야 여기야 인조 잔디 가지와 만두 윌리엄이 이렇게 커플룩을 입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강아지 주인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기울수록 또 날 막가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솔직히 찍어봐야 되지 않을까 언제든 짓겠어요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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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이야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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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스프러이다 안녕하십시오 하이 안녕하세요 앉아 앉아 너 다 앉아 너 다 앉아 오케이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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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쪽으로 야 야 앉아 앉아 그래 윌리엄 윌리엄 앉아 앉아 이쪽으로 윌리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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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윌리엄 있어 있어 만두 만두 앉아 앉아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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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지 있어 윌리엄 있어 만두 만두 야 만두 미치겠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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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 스톱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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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윌리엄 윌리엄 같이 너 가만히 있어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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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윌리엄 야하 윌리엄 해 윌리엄 윌리엄 야하 야하 너 진짜 스톱다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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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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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야 야 가만 오 가만히 있어 야 도망간다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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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스톱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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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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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리 와. 진짜 한 번 넣어주실래요? 결국 제작진까지 긴급 투입. 앉아. 눈물겨운 쌤아빠의 노력은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이만하면 훌륭한데요. 윌리엄과 같이 닮은 꽃 사진. 드디어 성공. 야하. 야 너 진짜. 진짜. 몇 초였어 지금? 야 윌리엄 형아. 뭐야. 형이 꽁졌네. 난 지금 강아지들하고 사진 찍어야 되는데. 혹시 좀 더워줄 수 있을까? 네. 그래? 여기만 늘리면 돼. 아니면 여기 늘려도 돼. 강아지처럼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주문이 됐어? 찍어 찍어 찍어. 또 찍어. 계속 많이 많이 찍어. 많이 많이. 아니. 찍었어? 아니 괜찮아. 하나만 하나만 나오면 돼. 하나만. 머리 위에 뭐 누구 선이야? 누구 선이야? 너 인기 많다 형들한테. 야 윌리엄 봐봐. 멋있어? 아빠 멋있어? 그치? 아빠 멋있지? 한번 써볼까? 너도? 야. 누나들 왔네 이제. 우와 오늘 난리 났어. 윌리엄 형아 난리 났어 난리. 난리 났어 오늘. 제주도에도 못지않은 인기남이 있죠. 안녕. 안녕. 초등학생이 또 여기네. 애 넣고 자고 있는 거야. 응 자나봐. 아니 귀여워. 강아님 지금 안 죽었나? 강아님 지금 안 죽었나? 지금 일광욕 하고 있는 거야. 안 죽었나? 어. 공몽이 아직도 자고 있는 거야. 공몽이 아직도 자고 있는 거야. 봐봐. 친구가 화났지 지금. 어. 우리 마. 우리 마시러. 가자. 안녕. 나 했냐고 그래. 너는 누구니? 나는 말이래. 나는 말이래? 정말 보고 싶어서 내가 말이라고 했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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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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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ạiены 아니하네. 왜 저렇게 einen 거야? και는 consum". 나 눈 PUB 타냐다해. 나 눈 só PHIL 타냐. 나 눈 só pronounce 거야. 아니요. 나 눈 adaptation이잖아. 마주 먹어야 했는데 또 말이 배고파서 밥 먹으러 온거야. 이게 승 сожалению 것도 없다. 이거 쯔 야 Sache. 해줄게. 아자, 먹어. 아이, 그냥 먹는다. 아줌네. 말을 당근 좋아해? 말 당근 좋아하나 봐. 나 말 좋아하는데. 정말 친구야. 맛있게 먹어. 말 식사까지 챙겨줬으니 이제 고고부자가 즐길 차례. 홍재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아기문화 만나러 가는 거지, 우리? 아기문화 보고 싶어요? 응. 아기문화 만나러 갈게. 햇살 좋은 제주의 봄날. 아기문화를 만나기 위해 푸른 바다를 향한 고고부자. 해녀마을에서 고무신의 어망을 들고 나선이는? 바로 해남 용아빠였네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홍재야, 너무 좋아해서요. 계속 찾기도 하고. 또 언제 들어가 보겠어요. 진정한 슈퍼맨이라면 바다도 무섭지 않다. 깊은 바닷속에 숨어있는 아기문화를 찾아 나선 용아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빠, 뭐 갖고 올까? 아기문화. 아기문화? 소라는? 소라는 안 잡아도 좋아. 소라는 안 잡아도 좋아? 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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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어찌? 네, 아빠 노래를 따라 앉으세요. Tammy avi s between my wife and his mom today. 생각해 주세요. 눈감 HQ对 Terms ,發,ých 아들을 위해 새해 첫 물질에 도전하는 아빠. 승재를 위해 거침없이 물살을 가르는 모습. 멋진데요? 이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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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을 잘하는 건 아니고 빠져 죽지 않을 정도로 어렸을 때 스쿠버 교육을 몇 번 받아 봤어요 그걸로 좀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 발차기를 해봤죠 바다까지 갈 수 있을까요? 날치다 날치다 물을 벗어나 지느러미를 펼치고 날아올라 천적들을 멀찌감치 뛰어넘는다 힘을 내서 2차 도전 이번엔 꽤 깊은 곳까지 들어갔는데요 우와 뭔가를 잡았네요 아기 문화는 아니지만 성계 획득 아기 문화는 아니지만 성계 획득 한 번 더 해볼게 아빠 어쩐지 아빠 저기 보인다 저기 아빠 저기 있어 저기 아빠 저기 있어 저기 아빠 어디로 갔어? 아빠가 성계 좋아서 아기 문화 잡으러 갔어 저기 아기 문화? 호나기 잡으러 갔어? 응 물 저기에 콩당 빠져서 콩당 빠져서 갔어 문화 잡아오면 삶아서 초장 찍어서 먹을까? 할머니랑 아빠랑 할머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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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응가 하려고 응가 응가 하려고 추워? 추워? 안 추워? 화장실 갈래? 응 응가 하려고 응가 하러 갑니다 응가 하러 갑니다 아이고, 뭔가 했구나. 아이고, 우리 승리 차크다스. 고맙습니다. 한편 이제 안정적으로 물질 중인 융합반. 물안을 샅샅이 뒤지던 중. 또 뭔가를 발견하는데요. 이번엔 정말 아기 문화인가요? 과연 승재는 아기 문화를 만날 수 있을까요? 승재를 생각하며 심기일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와, 이젠 날치가 아니라 인어 왕자인데요. 해남으로 전업해도 되겠어요. 한 시간 여행의 물질 끝에 드디어 무트로 나온 융합반. 승재의 바람을 이뤄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아빠 승재, 아빠. 승재야, 이게 뭐야? 정복이야. 정복이야. ! 운동하다. 어, 풀어. 순전 adjusting 같이 하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되게 좋아. 바닥에 가려고, 미성게 가려고 움직인다. 계속해서 여기도 있고 있고. 승재 아빠 오늘 해제하더라도 고생이 있으니 죽어라. 감사합니다. 먼저 드세요. 형제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저귀도 안아주시고. 승재 아빠 주니까 더 맛있어요. 하십시오. 할머니. 예뻐요. 승재들 오늘 잘 놀았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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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승재, 하이, 하이, 하이.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은 고요한 제주도의 밤.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았던 승재도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네요. 널 위한 나의 마음이. 하이, 하이, 하이. 용아빠도 좀 여유를 찾을 때쯤.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이게 무슨 소리죠? 하이, 하이. 하이, 하이. 가까운 충전소를 이용해 주세요. 오, 큰일 났다. 승재야. 아이고. 아니, 승재로 생각을 못했어요. 어느새 바닥을 드러낸 배터리. 친환경 여행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전기차를 배여했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승재에 따라 뛰어다니랴. 아기 무너 잡으랴. 이틀 내내 눈꽃을 수 없었던 용아빠. 가까운 충전소를 이용해 주세요. 미처 확인할 틈이 없었네요. 네, 전기차 렌트한 사람인데요. 네네. 지금 전기가. 네네. 차를 일단 세웠는데. 네네. 가까운 충전소가 떨어져 있어요. 아, 그럼요?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위치가 혹시 어디시죠? 여기. 잠시만요. 지도. 지도. 지도에. 네. 표선 해안도로 쪽이에요. 표선 해안도로 쪽이세요? 네. 얼마나 걸리실까요? 한 19일 19일 정도에. 네. 네. 승재야. 승재 견인차 타봤어요? 응. 견인차 알아 몰라 승재. 몰라. 견인차는 몰라? 응. 고고부자를 구하러 온 신로봇 같은 견인차. 우리 저 차 타야 돼. 레카가 왔어 승재야. 저 차. 우리 저 차 타야 돼. 아빠도 이거 타. 응. 아빠랑 승재야 이거 탈 거야. 이거 타보고 싶어? 응. 재밌어? 안녕하세요. 저는 한 차예요. 차가 배고파서. 이렇게 차가 끌고 가는 거야? 응. 차가 배고파서. 오늘 차와 다른 차를 끌고. 영차 영차 끌고 가는 거야? 영차 영차 끌고 가는 거야. 네. 우리 딴 데 가는 거야? 응. 우리도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아저씨? 어. 조개 가는 거야. 어. 저 밥 주러. 밥 주러. 파방이 밥 주러 가는 거야. 응. 파방이 밥 주러 가는 거예요. 파방이 밥 주러 가는 거예요. 어째거나 유사 구조 완료. 몇 살이야? 네 살. 네 살? 네 살이에요? 그래야지. 네 살이에요.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 바다에. 바다 돌고래도 살아 여기는. 바다 돌고래도 살아 여기는. 바다 돌고래도 살아 여기는. 바다 돌고래. 바다 돌고래가 이렇게 점프하지? 바다 돌고래. 높이 높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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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그렇지. 이렇게 하지?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바베야 괜찮니? 바베야 봐줄게요. 화가. 좋아. 윌리엄. 꽃 봐봐. 꽃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지? 그렇지? 어제 비 왔는데 내일도 올 거야? 비 올 때 되면 윌리엄이 뭐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피 온다고 하잖아. 비가 와요? 진짜? 얘는 매년 하니까 뭐. 위험이 없어요. 벨... 처함이ый. 아빠 называется 부모장. With the 호연 지금 만두랑 같이가 몇 살이죠? 만두 11년인거죠? 11년 가지랑 한 살 차이나 여태까지 남자친구 생긴 적 있었어요? 없었지. 거기 가면 같은 놈 친구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가서 잘생긴 놈 하나 잡아가지고 남자친구 만들어줘요. 지금은 어르신인데. 연아 만나면 좋죠. 연아 만나면 좋죠. 연아 만나면 실력 있는 사람 만나야 돼. 그냥 쉽게 못 보내. 윌리엄 아빠이자 개아빠이기도 한 쌤이 향한 곳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한 행사장인데요. 과연 여기서 가지와 만두는 연아 남을 만날 수 있을까요? 와 강아지 맞네. 그치 윌리엄? 윌리엄 누굴 때 봐봐. 안녕. 안녕하세요. 윌리엄 봐봐. 진짜 크다. 안녕. 재밌지? 윌리엄 윌리엄 윌리엄.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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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누구야. 누구야?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치? 그건 너야. 그거 윌리엄 하면 가지. 어? 가지인 줄 알았어. 그치? 가지 잘 봤네? 왜? 맘이 들어? 누나 맘이 드는 거야 아니면 거의 상아지 맘이 드는 거야 야 여기 봐봐 가지 친구 있어 암컷이에요? 남자예요 우리 가진 여잔데 왜 그러지? 이름은 어떻게 돼요? 마초요 몇 살이에요? 두 살이요 두 살? 가자 연아야 연아 언제 이렇게 탄 거야? 이렇게 탄 거야 어? 이한테 더 관심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뭐지? 얘가 원래 다른 개한테 아예 관심 없어요 뭐야 뭐야 사람 진짜 많다 어느새 윌리엄 때문에 시끌시끌해진 한 사전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뽐내보는데요 그것도 잠시 아이야 야야야야야야야 애들 왜 다시 하신다니까 페이스북을 참여하러 오신다고 아이야 선생님 빨리 먼저 유사할 거예요 왜 또 치면서 사진 찍어서 뭐 하려는데요 뭐 이런 사진이 이거 아니잖아요 저희 혹시 천사레임에서 쓸 수 있어요? 네네 얘가 잠깐 둘 수 있을까요? 얘가 네 예 아 네 네 괜찮아요 안 물어요 이거 저 한 1분 30초 정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밥은 나을 거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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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림 윌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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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 하이 아 왕 아 윌리 하이 잘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얇 얍 앉아 윌리임 수 수 얍 쪼 쪼 윌리엠 쪼 쪼 야! 윌림 여기 있어. 윌림 여기 있어. 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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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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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림! 안녕? 윌림? 윌림! 누구야 윌림? 누나 안녕. 누나한테 인사 해야지. 귀족이 입어야 돼 오, 윌리엄 이거 봐봐 제 이름은 뭐예요? 닮아요 닮아? 닮아 시내니까 닮아? 아니, 아니요, 다른 거 윌리엄 사진만 줘 부기생있네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순해요? 네 얘네들은 좀 내가 싸놓은데 그쵸? 새끼께 받는 게 아주 아직 몇 살이에요? 이제 16개월 16개월이에요? 아직 아기네요? 엄청 클 텐데요? 여자애니까 거의 다 컸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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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잦지 마 사이살해야지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만져봐 오우, 좋아요 한편 닮은 꽃 사진 전시장에서는 참가자들의 매력 불상이 한창인데요 야하, 첫 번째 넷커프 그렇지 5등 박수, 박수, 박수 가장 닮은 가족에게 한표를 선사하는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사이브 골 포토 거데스트 2등입니다 샘헤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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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대 0에 1등입니다 아이디 콕섬 새고 계신 홍당 빛님 축하합니다 예 참가자들 참가주셨죠? 네 우와 아 왜? 마음이 들어? 누나 마음이 드는 거야 아니면 거의 상하지 마음이 드는 거야? 정말 표정까지 꼭 닮았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박수 박수 저기 누나들이 있는데? 누구야? 누구야? 안녕 안녕해 봐, 안녕해 봐 저기 안으로 들어가 볼까? 안녕 그래 가보자 여기 삼촌 따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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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 연습실에서 만난 언니들은 바로 대세 걸그룹 레드벨벳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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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귀여워 어떻게 진짜 귀여워 이름이 뭐예요? 설화 응? 설화? 설화? 네 자, 일단 들어갈게요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언니 얼굴 봐봐요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아, 대박이 자, 하나, 하나, 스납 카리스마 오케이, 대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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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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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언니들 소개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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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린 안녕하세요 슬기 언니 안녕하세요 슬기 언니 슬기 언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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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고 춤추는 거 하고 싶다고 했지 설화, 설화가 그치? 네 해보자 해보자 자, 춤추기 전에 해야 될 거 춤추기 전에 해야죠 스트레칭 해야죠 다리 쪽 벌려주기 다리 쪽 벌려주기 해볼까? 다리 쪽 벌려주기 해볼까? 오, 대박이다 대박이다 배웠어요? 원래 잘해요, 설화? 설화 설화 우와, 설화 설화 진짜 잘한다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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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자, 그 다음 무릎 돌리기! 무릎! 무릎 돌리기! 좋다, 다 갔다. 자, 클렌징 끝! 쭉, 딱딱딱딱! 자, 그럼 이제 무슨 노래에 춤추고 싶어요?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알았어. 아기 상어, 화이팅! 좀 더 잘 보여줘. 자, 노래 틀어줄게요. 파이팅! 상어, 가자. 왜? 우와, 숨어있어. 숨어있어. 상어다! 상어! 승관인 상어! 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 할 말ров Loom 아, 할마리! 할마리 상어! 할마리랑 Bunda5 종농아! 3무, 3무, 4무! 2, 2무, 4무, 4무, 4무! 4무, 3무! 4무! 파이팅! 4무다, 소울! 따라하시는 거 좀 배워볼까, 언니들한테? 배워볼까? 손을 주먹을 이렇게 해 주고요. 주먹! 주먹! 아냐! 계속! 루키 루키! 루키 루키! 루키? 루키! 루키! 루키 루키! 이렇게 하는 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잘하네 이렇게 오늘 잘하네 오늘 잘하네 소라 웨이브 잘하네 수아도 할 수 있어요? 수아야? 이거 뭐야? 괜찮아요? 대박 이게 뿌야 이렇게 뿌야 보여? 손 이렇게 해봐 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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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로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동그랗게 원 그렇지 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대박이 돼야지 시작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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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언니들이 비즈핀에서 입었던 옷이에요 이거 입어볼까? 네 귀엽게? 네 살아부터 딱히 우르르 간다 아우 한 번 더 깼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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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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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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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아우 아우 이건 돌지붕해야지 아우 아우 둘 둘 셋 셋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셋 일곱 널 둘 셋 셋 다섯 여섯 일곱 봐라 어버이날이잖아 그치? 우리가 아빠 몰래 쿠키만들껀데 준비됐어? 준비됐어? 그러면 우선 클레이를 한번 꺼내볼까? 클레이 꺼내서 맛있을 것 같아 다 이거 먹는 거래? 아니 이거 먹어야 돼 근데 지금 먹는 건 아니야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 내가 뭔만 잘할게 뭐래? 헐집 헐집? 봐봐 헐집이 여기 동그랗지 근데 아빠 뭐 좋아할까? 나도 모르겠어 아빠가 근데 아빠는 사실 매운 거 좋아하는데 매운 걸 좋아하는 아빠를 위해 맞춤형 쿠키만들기에 나선 다흘이 봐라 이거 뭐야? 김치? 이거는? 이것도? 누나는 누나 파피 만들었다? 파피? 귀엽다 아빠를 위해 정성껏 쿠키를 만든 소다 남매 아빠 정말 좋아하겠어요 10분에서 15분? 10분에서 15분만 돌리는데 우와 예쁘다 예쁘다 완전 귀여운데? 아빠에게 사랑을 담아서 아빠의 소다 남매 이렇게 하고 정성 가득한 선물을 준비한 소다 남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돼지 전국토까지 들고 나온 가을이 33,000원 154,000원 이거는 모자라 돈이 모자라 소울아 다흘아 너네 옛날에 기억나? 이거 그때 엄마랑 만든 거 있지? 다흘이가 오 이 다흘이 32,000원 모았어? 나 별로 근데 너네는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나 진지옥이다 짜잔 이거 누구 거게 이게 다흘이네 아니야 이게 나야 다흘이가 핑꼬진 거 아닌가요? 아 소울이 똑같아야겠네 똑같아야겠네 어머 꼭 쌍둥이 같네요 이거 갖고 가서 제가 이 다흘이에요 하고 보여드려야 돼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나? 안녕하세요 이제 왔어 저희가 돈 찾으러 왔어요 여번호 금액 숫자 다흘아 우리 5,000원씩만 뽑자 너무 많이 뽑으면 안 됩니다 비밀번호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내가 하고 싶어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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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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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눌렸죠 팔 음 여보세요 다시 됐어 다흘이 용돈 모은 거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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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거 넣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매미 감사합니다 아빠 선물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아빠 선물을 잘 고를 수 있을까요? 아빠 선물 뭐 사드릴까? 되게 많다 이거요? 이건 괜찮네 여기 있는 거 요거 세 이거 좋다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맞다 아니 잠깐만 그거 잠깐만 가격을 봐야지 알겠지 6,200원 6,200원 오 잠시만 6,000원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오 아빠 초록색 거 너 왜 이렇게 많이 사? 너 이거 다 돈 낼 수 있어? 어떻게 산 이거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산 이거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산 이거 돈도 없는데 6,200원 다 내?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누나 거 어디 있어? 내 거 아빠 거랑 엄마 거랑 다윤아 계산하자 다윤아 계산하자 개 됐어 개 됐어 내 거 개 됐어 누나 거랑 어서 오세요 오늘 이렇게 많이 몰랐어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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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저거고요 이거 저거고요 네 이거 다 사실 거예요? 돈 많이 가져왔어요? 네 만원이랑 이만큼 있어요 얼마큼 있어요? 이게 천원 천원 다섯 다섯 해서 만원 얼마예요? 44,800원 44,800원 돈은 14,200원이에요 만 빼야 되는데 너무 많이 골랐어요 어떤 거 뺄까요? 이거 뺄 거야 이거 뺄 거야 이거 뺄 거야 이거 빼 이거 빼? 이거 뺄게요 더 빼요? 위험한 거니까 이건 뺄게요 이거 빼도 돼? 이거 좀 뺄게요 이거 빼야 돼요? 네 진짜 뺄 게 너무 많네 다음 그럼 아빠 것도 뺄까? 그래 아이 그럼 이거 빼자 딱 하나만 더 뺄는데 뭐 뺄까? 아 뺄게 자 이거 뺄까? 이거는 들고 갈 수 있겠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한편 집안일 중인 범아빠 아빠 저희 들어왔어요 음 잘 놀다 왔어? 저희 이자율이 져요 배 안 고파? 안 고파요 안 고파요 어디에서 놀았냐? 여기 놀이터? 그거 설거지 다 하면 눈 감아 눈 감으라고? 응 나만 따라와 아 보지 좀 마 눈 감고 있어 아빠 되게 뭐야 아이고 뭐야 껍질이 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여기 여기 편하게 앉아 그리고 바구니 선아라 왜 이렇게? 어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눈 떠 알았지? 어 뭐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밑에 어 밑에 뭐야 이거? 이거 내가 만들어 이거 이거 뭐야? 우리가 놀이터 갔다 그 오 다 이거 산 거야? 응? 이거? 왜 산 거야 근데? 음 아버이날이니까 아버이날이니까 원래 어버이날에 아빠가 어디 출장 가잖아 아 와 그래서 미리 이거 열어봐 아 이거 이거 야 다시 열고 이거를 야 야 어? 로션 어 이거야 안잖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봉안하게 하는 거야 할래 누나 봐봐 누나 하는 거 어디 보고 그렇지 빨리 돼 그렇지 한 손을 쫙 턱을 쫙 그렇게 해야지 한 번 더 치고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어도 돼 맛있대 너무 멋있다 이거 이거 김밥 당근이네 응 음 이거 이거 다리 얹는 거야 뭐 이거 김이랑 이거 떡 김치 그럼 우리 셋이 나눠 먹을까? 응 자 나 김치 안 먹어 맵지 김치는 나 김치 안 먹어 맵지 김치는 그러면 다은이는 이거 김 김 원래 카카오 먹어 아빠 내가 또 뭐 드릴 게 있어 뭐 이거 먹을까 냉다 효도 쿠폰 뽑아 빨리 뽑아 왜 유도하지 마 알았어 썬커스 해준잖아 썬커스 여기 불 두 번 있어 다은이 안 뜨거우세요? 아니요 안 뜨거우세요? 네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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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아 진짜 진짜 달아 너 뭐 할 거야 너 여기 해 앉았어 너 여기 해 앉았어 하지 마 아무것도 나 안 하고 있어 아니 얘가 기다려 안 하니까 나도 안 하잖아 아 아 부끄럽고 그래도 힘을 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리 와 이리 와 알았어 아빠한테 와봐 어 창피엘리 하나도 아닌데 이거 빌리지나 하려고 그랬어? 어? 잭슨 형 거? 응 잭슨 형은 정말 대단한 형이었다 지구를 한 세 네 번 들었다 놓으셨지 아빠가 처음 마이클 잭슨 형을 보던 때가 지금도 생생해 그때 우리나라에 많은 중고등학교 브레이크 댄싱팀이 결성됐었지 잭슨 형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출 때 혹시 부끄러웠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잭슨 형도 열심히 노력했다 어 잭슨이 형 보고 싶다 진짜 잭슨이 형 다울아 왜? 잭슨이 형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지? 그날 밤 소대 남녀는 못다했던 잭슨 형 공연에 나섰습니다 아무도 잡지 않는 바람 부는 덕에 이른 머리를 잡쳐야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81화 사랑이란 말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면이 방송됩니다